안녕하세요. 지뢰밭이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온 주부입니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친구를 가까이 두면 지혜를 얻고 적을 가까이 두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이랍니다. 하지만 적이 가까워지니까 저는 인생이 미로 속에 갇힌 듯 어지러워졌어요. 그때는 한치 앞에 안 보이는 안개 속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았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저는 가족이 남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천륜은 하늘도 못 끊는다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천륜이 제 목을 조여올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끊어냈습니다. 저를 보고 지독한 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천륜을 끊어냈겠어요.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 스토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 귀구한 운명의 시작은 바로 엄마로부터 시작됐어요. 용적공이었던 아버지는 참 성실한 분이셨는데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만 하던 분이셨죠. 성실하고 자상한 아버지 덕분에 부족하지 않게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깬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엄마가 낯선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되신 거예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던 아버지는 배신감에 치를 떠셨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엄마와 다투던 때가 생각이 나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부모님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는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도 뻔뻔하게 아버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이 돈만 많이 벌어왔어도 이런 일 안 생겼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맨날 일한다고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데 그렇게 벌어온 월급은 짓꼬리만 했잖아.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미안해해야지. 그 짓꼬리만한 월급으로 내 식구 생활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 입 못 다물어? 미치려면 곱게 미쳐. 바람도 모자라서 아주 집안을 말아먹고 그런 말이 나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몸뚱이만 나가. 당장 나가. 저는 그때 얼른 방으로 숨었고 아버지는 엄마를 집 밖으로 쫓아내려고 끌어내셨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큰 충격에 힘들어했지만 오빠와 저를 보면서 힘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는 아빠 사랑 덕분에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혼자서 저와 오빠를 이만큼이나 키워주셨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된 후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연락이 끊겼던 엄마가 어떻게 알고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라도 바람나서 쫓겨났는데 오랜만에 본다고 반가웠겠습니까? 저는 회사 앞에서 엄마를 마주치고 그대로 지나치려고 했는데 엄마는 저를 반갑게 부르면서 말하더군요. 민영아, 오랜만이라서 엄마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야? 엄마야. 뭐야? 왜 아는 척이야? 이것 봐. 너 아직도 이 엄마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화 좀 하려고 일부러 온 거잖아. 나도 그때 사기당한 거야. 대체 무슨 오해? 그럼 엄마가 바람핀 건 잘한 거야? 우리 사이에 풀 오해가 뭐가 있는데? 너도 이제 머리 컸으니까 잘 생각해 봐. 그때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겠어? 나도 사기당한 거라고. 투자 권유했던 사람이 안 만나주면 돈 안 주겠다는데 어떡하냐고. 어쩔 수 없어 만난 거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엄마. 아니, 진짜로 난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몇 년 만에 찾아와서 창피하지도 않아?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집 안까지 말아먹고 무슨 변명을 하려고 찾아온 건데?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대체 뭔데?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뻔뻔하게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대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엄마를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철면치처럼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면서 제 손을 덥석 잡고 말했어요. 너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대출 잘 나올 거 아니야. 너 그래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내가 키웠어. 키워준 값으로 500만 원이면 싸게 해줬지. 그래서 그거 받으러 왔다고? 그래, 그 돈 줄 테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내가 죽었다고 해도 절대 오지 마. 난 정말 엄마 꼴도 보기 싫어. 그 순간 500만 원만 달라면서 눈을 반짝이는 엄마를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마가 아니라 거머리처럼 느껴졌어요. 이미 회사까지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 돈을 달라고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500만 원 주고 질긴 인연을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친딸인데 약속을 어길 거라고 생각도 못한 겁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500만 원 받고 미안해서라도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철면피 같은 얼굴로 인생을 살아온 엄마는 그 후로도 제 회사를 방앗간 들리듯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회사 보안요원도 엄마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진상짓은 다 하고 갔어요. 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엄마는 회사 로비에서 생쇼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로비의 대자로 누워 제가 나올 때까지 못 나간다고 고집부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건물 보안요원한테 강제로 끌려나간 적도 있을 정도랍니다. 진짜 회사에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너무 창피했었어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까 저는 엄마한테 빌어보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나 좀 살자. 내 인생 이렇게 망치고 싶어? 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딱 천만 원만. 진짜 천만 원만 주면 다시 나 안 온다. 내 맹세암아. 날 죽여. 차라리 날 죽이라고. 엄마 정말 친엄마 맞아?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너무 답답해서 펑펑 울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라는 인간이 저한테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싹싹 빌면서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정말 다시 나 안 올게. 그러니까 딱 천만 원. 정말 마지막이야. 딸이 펑펑 울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말하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엄마라는 인간이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한테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각서를 쓰고 저는 그 돈을 해줬습니다. 혹시 아빠나 오빠한테 찾아갈까 봐 제 선에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각서에는 이런 내용을 써뒀어요. 회사로 찾아오면 딸한테 받았던 모든 돈을 갚는다. 그리고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두 갚는다. 엄마와 딸 사이에 이런 각서를 쓰는 게 정상입니까? 정말 이걸 쓰면서도 저는 제 현실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야 좀 사회의 자리도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 앞길 막는 사람이 친엄마라니 진짜 현실이 지옥 같았어요. 각서를 다 쓰고 저는 엄마라는 인간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다시 노지 마 그리고 아빠 오빠 앞에도 나타나지 말고 정말 최악까지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남남처럼 살자 좀 걱정 마 나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을 줄 알거든 다시 나 놀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저는 이제 정말 이 긴긴 악연이 끊긴 줄 알았어요. 정말 두 번 다시 안 보고 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절에 모인 아버지와 오빠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명절이라고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저는 그동안 있던 일을 털어놨었죠. 그런데 오빠가 놀란 목소리로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뭐? 너한테도 갔어? 나한테도 와서 내 결혼자금 다 뜯어갔어. 오빠한테도 갔었다고? 나한텐 절대 안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오빠 제가 벙진 표정으로 얘기하자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숟가락을 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이 미친 여편넬 아주 확 그냥 서방 돈도 모자라서 이제 자식들 돈까지 탐내? 넌 바보같이 그 돈을 왜 줘?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바로 이 아버지한테 전화해. 알겠어?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에 저는 황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회사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내 이름 부르면서 들어 놓고 생쇼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 안 주면 평생 저럴 것 같았다니까? 아빠 같았으면 안 줄 수 있겠어? 취업도 어렵게 했는데 내가 그만둘 수도 없고 나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러자 오빠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면서 그 당시 돈을 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고 맞짱구를 쳤습니다. 심지어 오빠한테는 3천만 원을 금방 갚겠다고 하면서 빌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아들 돈까지 떼먹은 사람이 엄마라는 인간이었어요. 이 정도면 천륜을 끊어낼 만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엄마는 가족들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랑 비싼 돈 들여서 악영과도 같은 천륜을 끊어낸 거라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없는 이만 못한 엄마의 밑바닥을 보고 미운 적마저 떨어진 때였거든요. 그 후 저는 다시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쯤 됐을 때 한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직업이 한의사였던 남편은 정말 모범적이고 누가 봐도 100점이라고 할 만큼 인성도 훌륭했어요. 그런 남편과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었죠. 그런데 그때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댁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꼭 시댁에 뭐라도 훔치러 온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한테 공격적으로 물어보셨거든요. 저를 마치 취조라도 하듯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회사가 땡땡땡이라고 했나? 네, 그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회사는 뭐 나쁘지 않네. 근데 회사 아무리 좋아도 한의사랑 월 수입 차이가 꽤 큰 거 알고 있지?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남자가 더 벌어야 하는 시대도 아닌데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지. 나도 남편, 우리 아들 5학년 때 죽고 혼자 뼈 빠지게 키웠어. 그래서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쪽이 며느리 될 자격이 있는지 좀 봐야겠어. 시몬은 절 처음 보자마자 며느리 될 자격이 있나 봐야겠다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럽긴 했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힘들게 키워서 며느리를 세세하게 따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시몬은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뭐 하셔? 아버지 지금 은퇴하시고 소일거리 위주로 하면서 지내세요. 그래, 뭐 일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네. 그럼 엄마는 뭐 하시고? 저는 엄마는 뭐 하냐고 묻는 시모 물음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다른 질문은 어렵지 않았는데 엄마 뭐 하냐는 질문에서 입을 꾹 다물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시몬은 어이없는 목소리로 저를 재촉하면서 물었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왜 말을 못해? 돌아가셨어? 아니요. 지금 사라는 계시는데 같이 살고 있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이혼하신 거야? 네, 이혼했습니다. 뭐? 그럼 너 이혼 가정에서 자란 거야? 시모는 놀란 표정으로 이혼 가정에서 컸냐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부모님 이혼이 제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답답하던 순간 잠시 자리를 비웠던 남편이 와서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왜 가정사를 그렇게 막 물어보는 거야? 이거 너무 예의가 아니지. 앞으로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야지. 혹시 뭐 두 분 중에 누가 바람이라도 핀 거야? 갑자기 전곡을 정확히 찌르는 질문에 제 입은 더 굳게 다쳤어요. 그러자 시모는 무언가 눈치를 챘는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말 없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질이 안 좋다는데 왜 또 이혼 가정이야? 이걸 결혼을 시켜 말어.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시모가 고개 숙인 저를 보고 답답하다는 듯 손부채질까지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 숙인 저를 보고 어깨를 다독이면서 시모를 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민영이한테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홀어머니 둔 나도 떳떳한 거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이혼 문제를 자식이 어쩔 수 있겠어요? 이대로면 나도 밖에서 홀어머니 둔 걸로 다 꼬투리 잡혀요. 넌 쟤랑 다르지. 넌 전문직이잖아.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홀어머니 있다고 하면 여자들 다 도망가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들이라고 안 따지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시어머니 대접 못 받으려면 어쩌려고 그래요? 안 해줘도 상관없어. 내가 뭐 대접해달래? 엄마도 나이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 65세가 넘어가시는데 더 나이 들고 그때 무시당하면 서러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잘 지내봐요. 조금씩 이해하면서 지내면 되잖아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뾰로통한 표정까지 짓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방문했다가 시모의 질문 세례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겨우 빠져나왔는데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긴장 많이 했지? 걱정하지 마. 혹시라도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지켜줄게. 그래도 이렇게 제 옆에서 든든하게 말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들 훌륭하게 키워낸 시모가 좋은 며느리를 얻고 싶어서 저렇게 날선 질문을 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식을 올렸던 겁니다. 본심은 겪어봐야 안다더니 정말 사는 동안 순간순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시모한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굳이 절 따로 불러서 시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 결혼 전에 통장관리 내가 했던 거 알지?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아들 통장 넘겨주긴 할 건데 한 달에 백만 원씩 나한테 꼭 보내. 네? 백만 원씩이요? 왜? 못 보내? 네 돈도 아니고 우리 아들 돈인데 왜 못 보내? 아니에요. 우선 저 남편하고 잘 상의 좀 해볼게요. 솔직히 아무리 시모라도 한 달에 백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문제를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시모와 있었던 일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엄마만 드리지 말고 공평하게 양가에 50만 원씩 보내드리자.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어머님은 백만 원 달라고 하시던데. 에이 어떻게 우리 엄마만 챙겨. 그래서 장인어른도 이젠 나한테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께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걸로 하자.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양가 부모님께 50만 원씩 드리는 걸로 결정하게 됐어요. 저는 이때 남편이 친정아빠를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 순간 제 인생은 거대한 불행이 닥쳐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진료 보느라 바빠서 제가 시모한테 이런 사실을 전화로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너희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50만 원을 받아? 너 지금 나한테 100만 원 주기 싫어서 머리 쓴 거지?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먼저 양가에 공평하게 50만 원씩 주자고 한 거예요. 됐어! 난 무조건 100만 원 줘! 지금 그 말씀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저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본인은 100만 원을 달라면서 억지를 쓰는 시모 때문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시모 의견을 전달했더니 남편은 결국 직접 시모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시모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50만 원 싫으시면 그냥 용돈 안 드릴게요. 저 혼자 버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엄마만 용돈을 드려요? 어떻게 하실래요? 50만 원도 아예 안 받으실래요? 아니, 내가 너 한의사 만들었는데 왜 내가 똑같이 50만 원을 받아야 하냐고? 그럼 용돈 아예 드리지 말까요? 싫으시면 아예 안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누가 안 받겠대? 50만 원이라도 꼭 보내! 시모는 결국 고집을 부리다 남편이 초강수를 두니까 용돈 5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건 괜히 잠자는 시모의 코털을 건드린 시초가 됐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수화붙이듯이 말하기도 했어요. 넌 뭘 입어도 폼이 안 사네.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것 같은데 괜히 비싼 옷 사서 멋내겠다고 사치 부리지 말어. 알겠어? 내가 지켜볼 거야. 늘 이런 식으로 시댁만 가면 시모는 저를 감시라도 하듯 새로 산 물건이 없나 귀신같이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치가 심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막내 시누이였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시집가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어요. 성격도 좋고 배려감 몸에 뵌 둘째 시누이는 저랑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셋째 시누이는 정말 어디서 저런 게 나았을까 싶을 만큼 남편과 둘째 시누이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집에 있던 절 찾아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새언니, 저 카드 좀 줘요. 네? 카드는 왜요? 원래 오빠 카드 썼는데 이젠 새언니가 관리한다면서요? 이번에 친한 친구가 완전 능력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데 거기에 힘 좀 주고 가려고요. 하객록 제대로 차려입고 가서 혹시 친구 남편 하객 중에 괜찮은 사람 없는지 찾아보게요. 혹시 알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하객 중에도 능력 있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 결혼식에 남자 꼬시러 가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친한 친구 결혼식에 축하해 주러 가는 게 아니라 남자 꼬시려고 힘을 주고 간다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원피스 한 벌 사겠다고 하는데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벌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예쁜 원피스 한 벌 사 입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좋은 마음으로 셋째 신우한테 카드를 준 걸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세상에 원피스 한 벌 사러 간다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제 카드로 사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보니까 원피스 62만 원, 가방 300만 원, 구두 30만 원까지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이었죠.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비싼 금액의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셋째 신우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피스만 산다면서요? 언니, 쪼잔하게 왜 그래요? 한의사 남편 잡았는데 신우야한테 이 정도는 써야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알았으니까 그만 쓰고 얼른 와요. 아직 다 못 샀어요. 더 쓸 건데요? 살 게 더 남았다면서 전화를 툭 끊어버린 셋째 신우 때문에 황당했어요. 정말 이대로 두면 한도 초과할 때까지 쓸 것 같아 카드를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셋째 신우가 전화로 화를 내면서 전화하는 게 아니겠어요? 새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카드 분실 신고했어요? 카드가 저한테 없으니까 분실 신고한 거죠. 지금 하루에 쓴 돈이 300이 넘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와,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쪼잔하네요. 치사해서 안 써요. 셋째 신우는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한의사 오빠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내 카드를 본인 돈처럼 쓰는데 가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의 있게 부탁했으면 그냥 한 번 봐줬을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꼬라지가 저한테 마치 돈 맡겨둔 사람 같아 저는 분실 신고를 했던 겁니다. 저는 셋째 신우와 있던 일을 남편한테 말하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막내 아가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친구 결혼식 한다고 해서 원피스 한 벌 사고 싶다길래 좋은 마음으로 카드 줬더니 오늘 300만 원 넘게 쓰고 왔어. 뭐? 막내가 그랬다고? 내가 당신한테 미리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앞으로 걔한테 카드 절대 주지 마. 직장도 안 다니면서 식구들 중에 제일 돈 많이 쓴다니까. 그래도 막내 여동생이라 불쌍해서 챙겼는데 이젠 당신도 그냥 무시해. 남편이 혀를 차면서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어쩜 이렇게 삼남매가 다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둘째 신우는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예쁜 옷이랑 신발이랑 주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축하해줬어요. 새언니, 너무 축하해요. 아우, 귀엽다. 까꿍! 까꿍! 그래서 남편이 둘째 신우일을 보면서 막내 신우가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죠. 진짜 막내 신우는 제 카드를 그렇게 신나게 써놓고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셋째 신우를 한심해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첫째 딸을 돌보고 있을 때 또 불청객이 찾아온 겁니다. 남편이 일한 한의원은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라는 인간이 또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남편한테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여보, 한의원에 당신 어머니 오셨어. 당신하고 연락이 안 된다면서 연락처 좀 알려달라는데 어떡하지? 절대 알려주지 말고 돈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마.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온 남편한테 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난감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 300만 원 뜯겼어. 내가 정중하게 돌아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갑자기 난동을 부리더라니까? 남편은 낮에 있던 일을 생생하게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나가라고 했더니 일부러 대기 중인 환자들을 보면서 억울하다는 듯 소리까지 쳤대요. 오랜만에 장모가 왔는데 장모 내쫘는 의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구 마음값에 회원인 여자분 없어요? 제발 여기 좀 고발해 주세요. 완전히 예의도 없고 장모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소파에 눕고 아주 쌩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300만 원을 주고 겨우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사과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사과할게. 앞으로 그 여자 또 오면 꼭 나한테 전화해. 돈 냄새를 맡았으니까 또 오겠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주 뒤에 또 왔더군요. 정말 털날 양심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 여자와 실랑이 하다가 저한테 전화해서 또 왔다고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30분 거리에 있는 남편 한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의원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저는 그 여자 손목을 덥석 잡고 끌어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데 당장 나와 네 회사로 가니까 너 육아휴직 냈다더라 그래서 우리 사이 가는 한의원으로 왔지 우리 딸 살 많이 쪘네 요즘 살기가 좀 편한가 봐 아휴 이 엄마는 밥도 못 먹고 다니는데 나가 빨리 나가자고 못 나가 돈 줄 때까지 절대 못 나가 나한테 뭐 돈 맡겨놨어? 대체 왜 그러냐고 나와 당장 끝까지 못 나간다고 버티는 그 여자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 여자를 보면서 따져 물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이 먼저 우리 버리고 간 거잖아. 나 아빠 부를 거야? 이제 상관도 없는 사람을 뭐하러 불러? 마지막으로 딱 딱 삼천만 해주면 쥐죽은 듯이 살게.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거 벌써 잊었어? 그 각서 아직도 갖고 있어? 가족끼린 이런 거 있어도 처벌 못해.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니까. 종이쪼가리에 네 돈 다 갚으라고 써놔도 난 폐죄라 하면 그만이야. 그 전에 미리 써둔 각서를 비웃으면서 그 여자는 악랄하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만 원짜리를 그 여자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들고 가버려. 난 한 푼도 못 줘. 그리고 여기 한의원 지키고 있을 테니까 올 거면 와봐. 그땐 아빠도 부를 거니까 각오해. 알겠어? 협박하듯이 말하고 저는 남편을 만나지도 않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급히 나온다고 근처에 살고 있던 둘째 신우가 딸을 대신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둘째 신우가 아닌 아빠가 계신 거예요. 남편은 제가 그 여자를 끌고 나가는 걸 보고 걱정이 됐는지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빠가 병원에 왔는데 이미 제가 그 여자를 끌고 어디론가 간 뒤라 어쩔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절 기다리려다가 둘째 신우가 있길래 신우일을 보내고 아빠가 계셨던 겁니다. 그때 아빠는 힘없이 돌아온 저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제대로 정리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 아빠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네 딸이나 잘 키워. 사위동까지 넘보는 그 여자 절대 그냥 못 본다. 아빠의 말에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저를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 아버지는 남편 한의원 근처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2주 만에 나타난 그 여자를 딱 마주치게 됐어요. 건물 입구에서 그 여자를 보자마자 아빠는 그 여자를 한의원에서 가장 먼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울분을 제대로 응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아빠는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또 찾아오면 오늘처럼 똑같이 해줄 거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 절대 못 올 거야. 감히 내 사위까지 등쳐먹으려고 해? 아주 본때를 보여줬다. 나한테 다시는 안 온다고 싹싹 빌었으니까 절대 못 올 거야. 앞으로 또 나타나면 나 불러. 난 벌금 물면 돼. 그깟 벌금보다 내 사위 내 딸이 제일 중요해. 아주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아빠는 말로 하면 그 여자가 안 들었기에 이제 최후의 방법을 썼던 겁니다. 정말로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시모와 셋째 시누도 눈에 불을 켜고 남편 돈을 노렸는데 이제는 과거 엄마였던 사랑까지 나타나니까 면목이 없더라고요. 시모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도 늘 남편한테 사사건건 바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의원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절 찾아와 트집을 잡았어요. 제가 첫째를 낳고 연년생으로 둘째를 가졌을 때 시모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죠. 그런데 시모는 저한테 꼭 터무니없는 말들만 했어요. 통장관리를 제가 하니까 저한테 시모는 다짜고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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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놓으라면서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퇴근하고 온 남편이 시모의 발악을 듣고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홀몸도 아니잖아요.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 어? 적당히 좀 하세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이제 못 도와주니까 제발 그만 좀 오세요. 남편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시모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불똥이 튀더니 시모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 우리 집안에 이간지 시킨 거지?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나가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7개월 차였는데 시모는 아주 집을 뒤엇고 갔어요. 그때 남편은 시모를 내쫓고 저를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아? 많이 놀랬지. 아니야 당신도 힘들잖아.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요새 한의원이 바빠서 소홀했어. 미안해. 저나 남편이나 정말 엄마라는 인가들 때문에 골치 썩고 사는 건 비슷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빠의 응징으로 질긴 악연이 끊겼지만 시모는 둘이 같이 감당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데 시모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무슨 일로 또 전화를 하나 싶어서 받아보니까 시모는 평소 같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예 너 오늘 생일이라면서 이따 저녁에 집으로 좀 와 네 제 생일을 기억하세요 내가 며느리 생일 까먹을까봐 너 결혼하고 한 번도 생일 못 챙겨줬으니까 이번엔 챙겨주려고 저녁에 집으로 좀 건너와 갑자기 제 생일을 챙겨주신다고요 얜 속고만 살았나 이제 좀 너랑 좀 잘 지내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일곱시까지 집으로 좀 와라 대신 네 남편 데리고 오지 말고 너만 와 저녁이면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생일도 챙기면서 너랑 둘이 얘기 좀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꼭 혼자 와 꼭 혼자 오라면서 신신당부하는 시모의 말에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왠지 좀 이상해서 시댁으로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심화했던 말을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하시더니 당신한테 말도 하지 말고 나만 오라고 하셨어 내 생일 챙겨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왠지 좀 찜찜해서 우선 7시까지 오라고 하셔서 지금 어머니 어머니 집에 가고 어머니 집에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분명히 둘이 얘기하자는 거 보면 뭔가 있는데 일단 가고 있어 내가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바로 갈게 남편도 좀 의심스러웠는지 시댁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평소 저만 보면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시모가 생일 챙겨준다고 하니까 좀처럼 믿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모가 왜 생일을 챙겨주겠다고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시모가 차린 생일상을 보고 기절초풍했거든요 아무리 미워도 며느린데 미역국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요 생일에는 미역국이 기본 아닙니까 하지만 시모는 기상천외한 생일상을 준비한 겁니다 그때 상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모든 게 올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김치마저도 편의점에서 파는 김치를 접시에 옮기지도 않고 봉지 입구만 뜯어서 올려둔 거예요 이런 생일상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편의점 도시락부터 컵라면에 족발 빵까지 전부 다 편의점 음식이었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보고만 있으니까 시모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뭘 그렇게 서 있어 고사진에 이거 다 편의점 음식이잖아요 이게 절 위한 생일상이라고요 편의점 음식은 뭐 음식 아니니 내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음식 못하겠더라고 평소에 나도 편의점에 있을 때 먹는 건데 먹을만 해 어서 먹어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여러분 진짜 광경을 직접 보면 여러분들도 기겁하실 겁니다 편의점 음식들이 이렇게 쫙 차려져 있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앉아서 먹으라고 보채는 시모 때문에 저는 상 앞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시모한테 넌지시 말했어요 어머님도 좀 드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거 다 차리셨다면서요 난 괜찮아 아까 밥 먹었어 얼른 너 먹어 시모는 먼저 먹었다면서 저한테 먹으라고 보채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한 수저 떠서 먹었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면서 제가 앉아있는 생일상을 보고 황당한 목소리로 시모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넌 왜 여길 왔어 뭐긴 뭐야 보면 몰라 며느리 생일상 뭐 아 나 진짜 창피해서 못살겠어 며느리 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임신한 며느리한테 이런 거 주고 싶어요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행동하세요 내가 며느리 사랑한 만큼 차려준 건데 왜 난리야 남편은 뻔뻔하게 말하는 시모를 보고 화를 진정하지 못했어요 결국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진정하려고 찬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려던 남편이 무언가를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바로 편의점 음식들 포장 용기였는데 그걸 본 남편이 그걸 다 들고 와서 시모 앞에 던지면서 소리치더군요 지금 유통기한 3일 지난 걸 임신한 며느리한테 준 거예요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건데요 쓰레기통 보니까 유통기한이 죄다 지나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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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빌라 진짜 유빌라 나도 편의점 음식 유통기한 지난 거 잘만 먹어 그래도 이렇게 생생 하잖아 엄마 임신한 며느리한테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 먹이고 잘못되면 책임질 거예요 왜 그래요 대체 저게 먼저 우리 사이 이간질에서 네가 이렇게 변한 거잖아 엄마 한테 인색한 애가 아니었는데 너야말로 정신 차려 바람나서 이혼한 엄마한테 태어난 저런 천한 년한테 놀아나지 말라고 내가 널 한의사까지 만들어놨는데 무슨 말버릇이야 예절이요 제가 아니라 엄마나 똑바로 배우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 찾지 마세요 엄마가 날 키웠다 고요 엄마 돈으로 크긴 했어도 저 돌봐준 사람은 가정부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 키우면서 쓴 돈 그동안 다 뜯어갔는데도 부족하세요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로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 다신 찾지 마세요 맞아요 시모는 그동안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를 이간질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 제가 바람난 여자한테 태어났다고 천안연이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내뱉더군요 그때 정말 시모의 말에 서러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남편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시모한테 주던 용돈 그리고 남편이 내주던 보험료를 전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시모는 또 저를 찾아와 노발대발 화를 내더니 머리채까지 자꾸 화를 냈어요 야 또 너지 우리 아들한테 나한테 주는 돈 전부 끊으라고 했지 아 경찰 부르기 전에 이거 안 나요 그때 남편이 휴진이라 집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모가 쫓아왔던 겁니다 방에 있던 남편이 제 비명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시모를 보고 발견하고 버럭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이거 완전 불렷이야 속지 말아 얘 때문에 엄마 이렇게 버릴 거야 엄마요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은 하세요 돈 끊으시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이제 엄마 본심 알았으니까 제발 연 끊고 살아요 전 이제 지긋지긋해서 고아라고 생각할 거니까 가세요 가라고요 남편은 울분을 터뜨리면서 시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시모는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서 돈에 반 미쳐 있을 때 였어요 그래서 한 푼이 아쉬운데 남편이 용돈을 끊으니까 눈이 돌아서 찾아온 거였죠 그렇게 겨우 시모를 쫓아냈더니 또 누가 전화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셋째 신우였죠 셋째 신우는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나 결혼자금 오늘까지 보내준다며 엄마가 오늘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보내 나 지금 시댁에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내가 니 결혼자금을 왜 줘 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는 애야 제발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철이나 좀 들어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또 전화가 오자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 남편과 저는 이사까지 하면서 아예 시댁과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이 경제적 지원을 끊으니까 시모는 편의점을 팔아넘겼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편의점 팔고 생긴 돈을 셋째 신우가 싹 털어간 거예요 그제야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지만 저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시모를 완전히 끊어내자 이제 완전 남남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는 제가 전화를 피하는 걸 알고 번호를 바꿔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믿었던 딸한테 배신당하고 네 생각 많이 났어 내가 미안하구나 우리 손녀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손녀요? 어머님 직접 뵙기는 좀 그렇고 사진 보내드릴게요 꼭 좀 자세히 보세요 지금 보내드린 이 손주가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던 손녀예요 너무 예쁘죠? 아이고 사진 보니까 널 닮아서 참 예쁘다 나 정말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줘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저 임신했을 때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신 거 잊으셨어요?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까지 주셨잖아요 조금의 양심이 있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진 보면서 평생 반성하고 사세요 아셨어요? 정말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시모는 결국 온 가족한테 버림당하고 혼자 남자 그제야 절 찾더군요 막내 신우가 아예 시모 재산을 들고 결혼하겠다면서 잠적을 한 겁니다 혼자서 외롭고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시모 손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남의 손에 큰 거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시모는 가정부한테 애들을 맡겨놓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저희 아이들은 엄마 손에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그만큼 본인이 외롭게 컸으니까 하는 말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두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답니다 지금은 시모와 인연을 끊었지만 언젠가 또다시 만날 운명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와 천륜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 편한 대로 하라면서 얘기해줬어요 지금도 우리 둘째를 보면 시모 생각이 나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출산 전까지 바짝 긴장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정말 시모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도 얼마 전 둘째 생일을 보내면서 지난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부 갈등을 극한까지 겪었던 저를 보시고 다른 분들은 지혜롭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며느리는 가족이지 아들 뺏으러 온 도둑이 아니랍니다 부디 며느리도 사랑하는 가족으로 넓게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걸 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도 소중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모두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중에 분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행복하세요